가볼까? 구랑이나 해봐요. 제니. 제니 씨. 제니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, 저거 예쁘다. 너 이거 봐라. 그래, 이거 이거. 이거 예쁘다. 예쁘다. 이거 예쁘다. 근데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보니까 또 사고 싶더라. 이거 얼마예요, 얘는? 세트로 하면 350. 350. 누워 봐도 돼요? 선생님. 실례해요? 아니, 한 번. 안 벗고 누워보고 싶구나. 안 벗고 누워보고 싶구나. 귀여워, 인마. 여기 누워 볼게. 귀여워, 인마. 여기 누워 볼게. 아니, 좋아, 좋아. 언니, 아저씨처럼 이렇게. 편해? 어. 형. 어? 에? 형, 편하지? 아니. 편하지, 형? 뭐지, 이 안락한 느낌? 아이, 이거 결혼해서 마누라랑 가야 되는데. 형, 얘는 아까 쟤보다 딱딱하긴 한데. 근데 얘는 우리 집 거 같다, 야. 요런 건 얼마야? 보통 한 250에서 석일 수 없어요. 세트로? 아, 쟤보다 얘가 훨씬 가긴 괜찮네. 근데 형, 약간 튕기는 애야. 어, 괜찮아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어, 신기해. 이렇게 예쁘네. 예쁘죠? 어, 옆에 협탁도 있고. 요즘에는 호텔식으로 이렇게 옆에 협탁 있는 게 좋다. 저게 엄청 유행이에요, 요즘에. 저희 집 침대도 저렇게 돼 있거든요. 뭐가 유행이냐? 저렇게 호텔식으로. 그만 미세요. 아, 뭐가 유행이야? 아니야. 유행 아니야, 유행 아니야. 유행 아니야, 유행 아니야. 유행 하나도 아니야. 야, 침대 저거 좋다. 아, 괜찮네. 근데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갑자기 또. 고민해봐요, 뭐. 야, 근데 되게 재밌다, 아니. 그렇죠? 재밌지. 50% 세일한대, 형. 어, 그럼 가야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50%만 가야지. 이거? 야, 이거 뭐 비즈니스 클래스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별게 타네. 이거 좋더라. 요즘은 음료 꼬지도 있어. 야, 비행기처럼 돼 있네? USB도 된다니까. 아, 진짜? 이거 예쁘네. 예쁘다. 내 형 스타일은 또 아닌가 봐. 마음에 들었는데, 그것도 아직은 가구 욕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, 제가. 아직은 조금 더 좀 써야겠다.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책장도 파스텔이네. 우리 샤이니 파스텔들을. 샤이니 책장을 내가 좀 가져가야겠다. 키야. 응? 형, 그냥 집에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쓸게 해. 땡기는 게 없어? 물론 좋은데. 그러니까. 근데 이렇게 확 땡겨야지. 뭔가 이렇게 좀. 어, 이거다 싶은 게 있어야지. 그래. 그러니까 안 사봐서 안 사는 것 같아. 아주.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? 그냥 안 사봐. 어. 안 사보면 절대 안 사겠네. 그냥 안 사. 아, 여기도 가야 돼, 우리. 전파상에. 아, 그거 진짜 사람 속색있네. 아, 전파상에. 아, 형 너 갖다 줄까, 다시 그거? 그래, 갖다 줘버려, 그냥. 냉장고? 냉장고? 야. 어. 너 다리가 아까보다 더 빨개졌어. 기다려 봐. 나 잊고 있었어. 잊고 있었어. 아까 들킨대. 아, 형 그렇게까지 안 했네. 아! 아! 이게 뭐예요? 뭐하는 거야? 이게 뭐하는 거야? 왜냐면 내 손으로 또 이렇게 하면 다시 더러워지잖아. 남은 거 오래돼서 잘못하면 뿌리자마자. 화상품 걸려, 임마. 형님 왜 이렇게 자상한 분인지 몰랐네. 아이고, 안 됐다? 안 됐다, 이거. 아이, 그럼. 야, 너 아이돌인데 이거 또 다리 흉 지면 또. 야, 내가. 됐지? 이따가 또 소독해 줄게. 흉도 안 지고 지금. 오, 다행이네. 흉이 안 지는 걸 먼저 해야 돼요. 야, 흉 졌는데. 아, 이거 딱쟁이. 딱쟁이. 딱쟁이는 괜찮아. 딱쟁이는 그거 저기 이제 낳으려고. 몽이 들었는데? 기한아, 그 정도의 승부했어. 가구는 포기하고, 전자상가. 아유, 아까 그 라면 그냥 먹을 걸. 연습생 때 여기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버스 타고. 그냥 큰 집에서 저거 압구정 가는 길이 이렇게 지나서 가는 거였는데. 나도 이 구멍 난 건물을 너무 좋아했어. 어떻게 이렇게 구멍이 날지. 그러니까, 어떻게 저렇게 되겠지. 어, 건물을 봤을 때 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선구나. 어, 저도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. 세운 전자상가 1층 매장. 여긴 없는 코드가 없지? 어, 뭐야? 징이 금지인데? 어이? 이게 잘 알아봐야 돼. 일단 여기 1방이야, 여기 못 들어가. 그렇지. 여기 길이 좀 복잡해. 한 바퀴 더 돌아보자, 일단 그럼. 저 코드를 사려고 몇 바퀴를 돌았어요, 진짜. 여기가 주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걸어 댕겨야 좋은데요.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돼요. 맞아. 여기 걸어 댕겨요, 지금. 그냥 그냥 사지 말까, 우리? 그냥 가자. 어디 가요? 어?